안녕하세요 포린입니다 여러분들은 얼티미 만티코어 뽑으셨나요? 한동안 맨 독을 가진 고스트가 안나왔었는데 이렇게 얼티미스로 등장 빡 해줘버리고 얼티미 고스트답게 전이 맨 독 능력이 있으니까 오늘은 얼티미 만티코어를 더욱더 강력하게 만들어주는 전이 맨 독 덱을 보여드릴게요 자 지금 또 벌자 와 근데 독 데미지가 엄청 세네 안 돼 때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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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죽었네 자 여기다가 얼티미 만티코어 수환할게요 독 걸어줘 맨 독이다 이게 바로 와 왜 이렇게 빨라 공겼어 온난 아닌데? 어허 얼티미 만티코어 수환 짠 어흥 아이고 가루양이 몇마리야 이거 몇마리여 이거까지 묵도수나 수술수있고 받기도하고 강력한 데미지 부숴다 자 여기다가 얼티미 만티코어 왠도 걸어줄게요 이러면 샌드맨이 지금 독 걸었거든요 야 전이 됐고 독 여기다가 운석수환 이거 여기다가 독 걸어주고 좋았어 어 잠깐만 잠깐만 저거 하나만 빨리 부수자 됐어 내꺼야 맨 독 걸자 자 지금 얼티미 웬디고 맨 독 걸어주고 좋아 과록둥 접수환까지 여기에 어중시생까지 선해주고 아 공견모션 봐 진짜 멋있어 엄청 멋있네 안돼 됐어 스판 딱 해주고 꽉 오오 야 태밍이 좀 어 재밌다 좋아 이렇게 서우 2개로 이겼네요 상대방이 슬램더로 나왔거든요 바로 그냥 맹독 그 다음에 얼티미 시생 여기다가 배치 딱 해주고 뒤에서 얼티미 만티쿠어 좋아 데미지 안 들어가고 자 지금 불기둥 때문에 더 빨리 달고 있거든요 잡아줘 좋았어 야 펴놓기 아 근데 진짜 멋있지 않아요? 얼티미 만티쿠어 너무 멋있어 아싸 바로 잡아주고 자 얼티미 만티쿠어 좀 아꼈다가 좀 센거 나왔을때 써줘야되요 이거 여기다가 올드안 써주고 요소부여 요소부여 낙래까지 바로 자 지금 얼티미 만티쿠어 또 소환 이러면 도구로 바로 그냥 컷당하고 예스 소드 그 다음 가루이안 소환해야겠다 소환 방해 가루이안 그 다음 얼티미 치기 생각엔 여기다가 배치 아 너무 센데 덱이 좋아좋아 피가 안달아 너무 세거든요 가루이안 얘 그냥 여기다가 맹독 걸자 또 파악 파악 강력한 맹독이다 이게 와 이거 어려운 예스듯 다 터졌고 요소부여 하고 빠악 빠악 전목게 없애버리고 다시 가루이안 소환 아 너무 세 너무 세 좋아 마지막 타워 빠악 자 이쪽에다가 얼티미 만티쿠어 사용하고 일단 와 환마개를 안쓰고도 계속 이기거든요 이쪽에 야저게잉까지 같이 음 야저게잉이 화났어 좋아 야 근데 만티쿠어가 레벨 1인데 너무 센거 아냐 가루이안 보내주고 낙노도 주고 낙노도 주고 그 다음에 만티쿠어 안주게끔 이렇게 장순도 같이 배치할게요 얼두환까지 얼두환까지 여기 얼티미 시생 하나 터져버리고 또 얼티미 만티쿠어로 이렇게 독 데미지 같이 주면 이렇게 막 붙거든요 상대방 와 그냥 밀어버리네 타워피 하나도 안단체로 끝 지금 상대방이 얼티미 오 헤론이 있는데 저한테는 딱 좋아요 오케이 맹독 거라 찍어 또 때려버리고 이러면 같이 2점 나 아 이거 아깝다 아 아깝네 진짜로 좋았어 이러면 또 맹독 딱 벌어주면 전이 되죠 맹독 이러면 술래기 바로 컷당하고 아 나도 이안 해야겠다 이안 소환 딱 하고 자 얼티미 만티쿠어 또 소환 독거라 이러면 저기 뒤에 있는 테마포 옹룡할건도 맹독 걸리죠 아 부지롱 자 이거 얼티미 지생 소환 그 다음 빛의 화살 빛의 화살 공장의 나무 잡아 바로 또 열심히 해로 안 무서워 안 무섭지로 엉 쟤 얼었다 오케이 이거 맹독 걸어주고 공장의 나무까지 타와나 부수자 이거 얼티미 추생 소환 죽으면 데미지 안들어가죠 자 지금 써주고 가자 위에다가 얼티미 도안가지 또 소환해 만티쿠어 또 소환해 봉칼 막아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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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치생 소환해주고 패 패 패 패 독 걸어주고 오어어 야 이거 방어 엘리 안되는데 공 칼로 해야 될거 같은데 잡을 수 없을 것 같은데 이거? 동작나무 까지? 무슨군가? 아 아깝다. 오우 끝날 뻔. 위험했다. 오우 위험했어. 아깝다. 오우 위험했다. 아깝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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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깝다.